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연기금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연기금이 우리가 이제 3월달에 자산 리밸런싱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 중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3월달에 일단 회의는 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결과를 못 내므로써 4월달로 연기가 되어버렸고 대신에 이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회의가 좀 더 앞당겨서 회의가 진행이 됨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1% 더 늘린다는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협의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우유곡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연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미리 선점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왔던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매도 물량은 크게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허용 범위가 1%가 늘었던 것이 이제 핵심적인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우리가 잡아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를 확대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현재 세웠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약 10년 만에 변경되는, 10년 만에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도 들죠. 뭐가 아쉽냐 하면 주식시장이 10년 전에 포인트가 1500포인트, 2000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뒤에는 3000포인트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던 시기가 10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가 최초로 출시가 되었고 아이폰 3가 나왔던 게 2008년도, 2009년도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년 동안 강산도 변하는데 연기금은 10년 동안 운영 방식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대신에 그 1%가 이번에 바뀜으로써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기금에 대한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기를 주식인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의미가 그러나 결국 지금까지는 16.8%에서 비중 자체가 18.8%가 되었다가 이거를 1% 더 올리니까 19.8%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일단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한 달 동안 연기금은 어느 섹터군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보여왔느냐라는 거죠. 연기금이 아무 종목이나 사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는 종목군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범위를 많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특징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개월 동안에 코스피에 대한 연기금 매수를 보면 자 현대제철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아, LG디스플레이, 아모르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KCC, SK바이오사이언스 순으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순매수에 대한 상위권에 대한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본다면 자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PBR 청산가치가 낮은 종목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아모르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군으로 평가되는 종목군이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수가 상대모 유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KCC 같은 경우에 저 PBR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화학업종에 대한 실적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 한 달 동안의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보면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청산가치가 낮은 종목군데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섹터별로 균등하게 매매를 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상당히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섹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매매를 하기보단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섹터군에 대해서 종목별로 다가서는 그런 전략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면 코스닥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스닥에 대한 부분에서도 LNF라든지 또는 원익 IPS, SD팜도 보이고 녹십자 랩셀도 보입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두 가지 종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리고 서진 시스템 상강 MNT, 콜마 BNH, 유닛셈, A스토리, 이오테크닉스, 오닉 QNC 순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섹터군으로 나눠본다면 반도체 섹터도 찾아볼 수 있고 2차전지 섹터군도 찾아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군도 찾아볼 수 있고 5G에 대한 부분도 서진 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도 보이고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도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밑에 보면 게임주들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섹터군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보다는 전반적인 섹터군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한 달 동안에 대한 연기금 매수를 본다면 양쪽 다 전반적인 섹터군에 대해서 균등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대표적인 종목군 한두 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현재 연기금에 대한 매매 패턴은 상당히 개별적인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대신에 키워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실적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청산 가치라는 키워드 그리고 현재 낙폭과대라는 키워드 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기금은. 어떤 매수를 많이 보일 수 있을까 연기금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이 통계적인 자료로도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2004년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분석을 했을 때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유를 많은 매수를 하는 PR 밴드가 몇 배냐 상대적인 가치에서 어떤 밴드에 대해서 매수를 많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은 PR 밴드로 따졌을 때 8에서 9배 자리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연기금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추세적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금액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치고 빠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금액적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PR 밴드 8에서 9배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상당분 유입되고 그에 따른 부분에 PR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저렴한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와 저 PBR 밴드에 대한 구간인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월 달에 PBR 밴드로 따졌을 때 우리가 0.7배까지 빠졌던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75배까지 하락을 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PBR이라는 것은 청산가치를 뜻하는데 그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매길 때는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1보다 위로 올라올 때는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청산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연기금은 위기의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저 PBR 밴드에 들어왔을 때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땡겨올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2월 달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3월 19일 날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자체를 현재까지 올렸는데요.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3월 19일 이후부터 올라가는 시기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매수가 11월 달까지는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매도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시기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왜 이렇게 안 늘어오냐 하나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현재 이 저 PBR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서 봤던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연기금은 지금에 대한 부분에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얘네들이 운용하는 방식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기준점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산 리밸런싱이거든요. 그런 기준 자체를 이번에 사월 달에 바꾸게 된다 바꿨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차라리 빠진다면. 연기금은 적극적인 매수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가치적인 부분, 운영적인 철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가에서는 쉽게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연기금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나는 듯하지만 대신에 그 안에서는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금융주라든지 또는 은행 관련주 그리고 증권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물론 금리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금융이라든지 은행, 증권, 보험 관련주들이 PBR 밴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HTS를 한 번 켜서 한 번 보십시오. 얼마 정도 나와 있는지. 하나 생명이나 또는 동양 생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 생명이나 이런 종목군에 대한 PBR 밴드를 한 번 살펴보세요. 몇 배인지. 1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저렴한 가격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파동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신증권이나 또는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수급 주체가 누군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수급 주체 자체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상당믄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저 PBR 밴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그림도 한 번 같이 보면요. 바로 이 철강이라든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PBR 밴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수장비라고 하면 이제 조선주를 포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철강이나 조선주들이 상당 부분 지금보다는 안 오른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주들도 최근에 상당 부분 주가가 상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0년도 3월 때까지 빠졌을 때 PBR 밴드로 따졌을 때는 0.4배가 최대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 때까지 내려왔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저렴한 가격 때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파른 반등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시가총액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의 시가총액과 똑같았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시가총액과요. 그게 언제? 3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죠. 하지만 삼월 달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저렴했을 때 연기금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면.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가에서 매수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저가에서 매수를 하면 고가에서는 팔고 싶은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기금은 지금까지 그런 운영철학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PR 밴드로 따졌을 때 8에서 9배 사이에서 상당 부분 매수를 보였던 것이 바로 연기금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PABR 밴드로 봤을 때 1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강한 매수를 보여왔던 것도 바로 연기금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낙폭가대 종목군에 대해서 연기금 매수를 보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회사적인 가치가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 대해서 연기금 항상 매수를 많이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구간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6월달까지 상당 부분 바닷권력의 V자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 2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3일까지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것이 개인 투자자고 대신에 연기금이 그 다음 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3월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매수를 보이면서 왔던 것이 연기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금은 현재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주구장창 산업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고가의 30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이제 매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별로 볼 때도 최근에 건설주들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되면서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바닥은 누가 잡았느냐는 거예요. 바닥은 누가 잡았느냐. 앞서서 3월 19일날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꾸준하게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후반기에 붙이는데 누구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느냐. 결국에는 기간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HTS를 한번 켜서 보세요. 종목별 투자 보시면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연기금이 들어오거든요. 연기금이 들어오면 주가를 이만큼 올려냅니다. 현재 이 GS건설이 여전히 0.8배입니다. PBR 밴드로 따졌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면 현대제철이거든요. 현대제철이 여기에 많은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또다시 한 번 더 유입되고 유입되는데 이 시기에 연기금이 들어왔을 때 PBR 밴드가 몇 배냐. 0.2배예요. 청산 가치가 엄청나게 낮다는 거죠.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올라가면서 계속적인 매수가 붙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기금이 선면수하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대신 증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우리는 이 대신 증권을 한번 공략해 봤었는데 자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매수가 유입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지만 이때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파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이 판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주가의 주인은 바로 연기금이었다는 겁니다.